쓰... 반갑습니다 모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당포에서 2,200원을 주고 팬게임 제작을 맡겨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종하자마자 제가 2,200원 입금드리고 정말 바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2,200원어치의 게임 팬게임 제가 돈 주고 맡긴 경우 처음이지만은 자 한번 시작 해 보겠습니다 아르츠고!! 오 뭐야 뭐지? 자 게임을 설명해줄게 이 게임은 돌려오는 사운드를 듣고 지금 머독이 하고 있는 게임의 제목을 맞춰서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말 그대로 게임 제목 죽어라 정답을 적을 땐 영어 뭐거나 한글로 적어줘 GTA를 그타처럼 해당한 하루만에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으면 밥 안자고 어 안 물어봐 네 해볼게요 뒤에 적혀있는 머독은 저거 뭘까 야 저 MD는 씨발 머독이지 어 어 어 어 말도 안 돼 어 아 이런 씨발 아 말도 안 돼 이게 이거 아니 이거 나 이거 뭐 나 이거 3분했어요 나 3분해서 2200원 뭐야 뭐 어 아니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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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 아 깜짝아 어? 어? 주되뻔했다 어?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자 봐볼게요 노래 아 그 게임 이 소리를 듣고 어떤 게임인지 찾아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 외나무 다리에서 구름전 갑시다 예 겟앤풀트 야 겟앤풀트 어 알지 이 씨발 구름전 겟앤풀트지 어? 여기서 이 외나무 다리에서 구름전 갑시다 예 구름전 배팅 시뮬레이터네 이거 어 토탈리 맞지? 이거에요 어 좋아 어떤 장면 어? 사운드 1 여기서 아 이 외나무 다리에서 아 여기야 커스텀 맵 아 이거 맵 이런식으로 어 쉽네 다음 자 다음 4스테이지 아이작 아니 잠깐만 더블윌 더블윌 아니야 더블윌 더블윌 두캐식구야 이거 어 더블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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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잇 잘 봐 왜냐면은 캐릭터가 아이작이 난거야 예 맞아 쉽 어 너무 쉽다시웠어 뭔가 누가 봐도 아이작인데 뒤에 링 아나운서 릴리안가르시아 목소리를 들리면서 어? 잠깐만 아 아이작 아니고 더블윌 더블윌 두캐 아이ams이 그렇네 어 자 7스테이지 보겠습니다 잠깐만 너 마이크음질 깨지는거03 옛날에 힌트 보자 잠깐만 저기에 놓으라고! 말도 안돼 보고있나 유턴 난 중력을 유턴하겠어 간다 개하깝다 와우 чи 아이아아! 헐헤헿! 카트! 카트 어아아 맞네야 하하하하하하 아, 이 누나였어? 이미 이노나였어? 아, 이 누나였어 아 나 진짜 나이가 유튜브 100만 나왔어? 아 진짜? 자, 봐오겠습니다. 다음 CCTV다 어? 어? 이 BGM? 잠깐만 이거 뭐야? 발디다! 발디! 뭐야 뭐야! 일단 무서운 게임이죠 발디의 하우스 발디 이거 발디다 어 오니? 힌트 고양이? 아빠 왔다! 아빠! 아! 하우스! 그거! 그거 있잖아! 뭘 구하고 시간 빨리빨리가 트래블 가지고 아빠가 밟았고 어! 집! 하우스! 어! 아! 그래! 이거! 아빠 왔다! 아 이거 칼로 찔러 죽이려는 거 아 편집 영상이라서 다른 소리가 섞인 거야? 아 야! 뭐야! 오! 오! 헐! 헐! 어! 맞아! 두 번째! 아! 고양이! 와! 아빠 왔다! 잠깐만! 아버지! 어렵다 이거! 자! 23스테이지! 보겠습니다!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! 아 이게 참... 눈썹은... 아 이게 참...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알파벳은 뭘까요? 쉽지! 세... 브레인 그거다! 브레인! 여러분들! 아니 왜요? 섹시지! 섹시! 이거! 브레인! 시발! 자! 보겠습니다! 너무 많아서... 너무 많아서... 모르겠다... 아 이게 참... 이거 눈썹은... 아 이게 참...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알파벳은 뭘까요? 쉽지! 섹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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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 맞어! 부엉기 이 새끼는 야행성이잖아! 어 깜짝! 자 28스테이지입니다! 바로 볼거에요! 와라! 놔! 하하... 놔! 폴가이즈! 어.. 쉽죠? 놔! 부터! 어? 아 이거 시발! 그 귀신!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거네! 아니 뭐지? 뭐 뭘 놔! 뭐야? 놔! 아 풍선 넣으라고! 오옥 귀신코인 놔라 어? 아 놓으라고 아 놀 아니 잡 가이즈나 그 폴 가이즈 나 잡을 때가 아니고 물뿅산 바닥에 놓으라고 아 나 진짜 어이겁네 다음보겠습니다 뭐야 아 수호발 뭐야 PGM 뭐야 이거 얘들아 좀 기다려 그냥 기다리고 있었쩡 말하지마 얘들아 말하지마 잠깐만 힌트 요리야 넌 좀 닥칠 필요가 있어 이거 짱구 짱구 진짜 공포에서 건 너리 요리야 넌 좀 닥칠 필요가 있어 나 썸네일로 만들었던거 저거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정답을 아 저 공포에 소꽃돌이 맞아 뭐야 아 수발 뭐야 뭐야 이거 얘들아 저만 기다려 기다리고 있었쩡 아 나 어이가 없네 자 44스테이지 30초 뒤 또 온다고 안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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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존나 웃기네 아 나 참 여러가지 참 여러가지 여러가지 텐션으로 방송을 했구나 뭐지 30초 또 온다고 아 30초 마이크리프트 그거다 랜덤 랜덤으로 능력 떨어지는거 어 나 마지막에 TNT로 죽였잖아 맞아 30초 뒤 또 온다고 안돼 이거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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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모드 이런 또 모드 없어 이런 뭐 비슷한 모드 없나 또 하고 싶네 이런거 재밌었어 진짜 자 49스테이지 뭐 튀어나오고 푹푹푹 칼로 찌르는 소리인데 뭐 잠깐만 뭐지 힌트 똥 마려 씨XX 자꾸 똥 마렵네 아 여기 뭐 똥이 마려워 아이씨 야 하나 줄어드네 미친 아 병기에서 씨X 살인마 나오는거 나 똥 싸래요 와 나 까먹고 졌네 이거 어 화장실 어 화장실 어 어 개무서웠는데 아 이거 개 운빨 게임 이거 여기서 하는거 여기서 개씸 운빨 게임 힌트도 없어 씨X 옷 approached 아 개오렵다고 이거 자 54스테이지 어 저기 가면 될看看 마을에 좀 먹을 것도 있을 거고 먹을 거 도움을 좀 받아 봅시다 서리도 하고요 재밌겠다 서리? 마을? 마을 서리 아마 마인크래프트 마을 생각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신났지? 재밌겠다 도움을 좀 받아 봅시다 도움을 받는다 아 이거 뉴딩 서버 그런 거네 마크 그건 서버 같은데? 저기에 가면 될 거 같아요 맞나? 마을에 좀 먹을 것도 있을 거고 도움을 좀 받아 봅시다 서리도 하고요 재밌겠다 아니 뭐지? 이거 뉴딩 서버 그런 거 아닌데요? 도움을 받는 건 뭔 도움을 받는 거야? 그냥 나 혼자 신나고 뭐야 이 새끼 뭐야 나 혼자 뭐하는 거야? 그치 이거 다음은 터지는 건 3초 안에 터지는 거잖아 도움을 받 뭐야 난 또 어 뭐야 자 61스테이지 인싸개구리들이네 여기에도 인싸야 인싸개구리? 우와 다들 잘 즐기고 있네 역시 개구리는 이렇게 개구리는 이렇게 헤엄쳐야지 이건 뭐지? 간다 그cop 갑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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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앗 아 이거 그거잖아요 어메이징 브록 어 예 아 인싸 개구리들이네 여기에도 인싸야 적응한대 나 처음에 이거 끌뻔 했거든 이거 처음에 끌뻔 했는데 게임의 본질을 알고 나서 재미있었어 이건 뭐지 어 게임의 본질 아 이거란 거구나 개웃기네 자 72 스테이지 링피트 아니야 아 이거 헬스다 헬스 헬스 아 포라틴이다 그렇지 우아 envol 우아 요즘 이렇게 편집 안 해주세요 지금 나 진심으로 무서웠어 저 프로댓스테 하나남았거든 아 근데 죽었어 아 진짜 아까워 80 스테이지 어? 엘베가 어? 씨발 애송이들 꺼져 씨발 다음에 타 SP인가? 뭐지? 어? 씨발 애송이들 꺼져 씨발 다음에 타 뭐지? 뭐지? 멀티인가? 사람 소린가? 이거 약간 말하는 거 보면 쿠키음인데 아 뭐야 어? 엘베가 또르르도 뭐야 나 사람 소린 줄 알았는데 아 씨발 애송이들 꺼져 씨발 타 아 뭐야 편집이었구나 난 사람 목소린 줄 알았어 그래서 엘베가 밑에서 사람 목소린 줄 알았는데 뭐지? 싶었어 하나 남았다 하나인데 이게 치우기가 무서워 하나 어디서 하나 뭔데 이렇게 긴장 긴장 긴박함 뭐야? 됐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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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박함 뭐야? 뭐지? 힌트 봐야겠다 아 피엔 야 피엔 맞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근데 이게 치우기가 무서워 아 호갑 호갑 뭐지? 따라올 때 하는 건가?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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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저기저기저기 날씬했지만 지금의 캠의 모습이 내가 더 좋아 이거 2 나왔는데 내껄에서 못하겠네 오! 벌써 끝이야? 뭐야? 뭐지? 열어본다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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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야 그렇게 못오기는...잠깐만 스토리가 어디섰나? 아무튼 혼자 안와서 살아가겠지 최종 스코어를 보고 마무리하자고 하버드일까 버드일까 91개 중에 79개 맞췄고 4번 포기했다 평범하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점수네 끝이야? 하하하하하하 아 뭐 예 2,200원이면은 잘 만들었습니다 예 30분 생각했는데 1시간 47분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신선했고 재밌었어요 예 하하 만약에 거기에 가격을 올린다면 또 어떤 게임들 나올지 그쵸? 2,200원이 이 정도인데 한 1만원으로 의뢰하면은 5만원으로 의뢰하려면은 6만원이면 잠시만 6만원이면 100% 올랐는데? 자 자 궁금하네요 예 하하하하 어? 다음은 또 재미가 있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